야, 밥 먹어. 너무 싫어. 진짜요. 너무 싫어. 밥 먹어, 야채 먹어야지. 밥 먹어. 빨리 일어나. 밥 먹어야지.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왜 그래? 야채부터. 이거 카니시야? 1시? 어머. 미안, 미안. 자, 자. 어? 자, 자. 아, 형 연습이구나. 미안해. 손 좀 씻을게. 뭐해? 헐. 왜? 뭐하냐고. 아니, 화장실 저기 하나 더 있어. 아이, 좀 잘. 이불. 이불 밑에 있었거든. 도저거. 자, 자. 알았어, 좀. 후레씨를 꺼, 후레씨. 후레씨 좀 꺼줘. 이렇게 안 보이잖아. 리얼하네. 어, 거참 되게 좋아. 자. 자. 이불 밑에 있었어. 일찍부터. 이제 동생이 자고 있는 거죠? 네. 형들이 좋아해. 되게 부드러운 하시네요. 네. 형들처럼 비행기이네. 한번 더 넓어. 그는 왜? 태어났네. 이불이 정리했네요. 어릴이 theater. 미쳤습니다. 그러면, чем표회인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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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응. 15개? 우와. 진짜 자기가 먹으려고.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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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흥. 에그, 흥. 에그, 흥. 자는구나. 야, 허번번번벌. 야. 야, 밥 먹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밥 먹어, 야채 먹어야지. 밥 먹어.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아, 좀. 아, 좀. 밥 먹어, 빨리. 밥 먹으라고 해야지.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빨리. 아, 엄마.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 현 씨. 밥 먹어, 빨리. 알았어. 대단하다. 밥 먹어. 일어나서 먹으라고. 빨리 일어나. 밥 먹어야지. 밥 먹으라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아, 왜 이래. 아침에도. 오. 준. 준이야. 준이, 밥 먹자. 오, 준이? 밥 먹자. 빨리 나와. 아침 다 하셨어요, 벌써. 어, 빨리 먹자. 밥 먹자. 형이 아침을 했단다. 자, 먹자. 야채 서서 먹으라고 해. 안 되겠어. 아니요. 제 앱도, 제 앱도? 제 앱도? 제 앱도 안 먹으면 좋았어요. 어, 저 그 자자. 야. 제 방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졸려요. 더 사야 돼. 뭐라고요? 자야 돼, 지금. 먹자. 준이, 앉아. 야, 진짜 무슨 아침도 밥이야. 빨리 앉아, 준이. 빨리 앉아. 나는 세수여야 돼. 뭘 세수를 해, 지금. 밥을 먹어야지. 아니, 세수하고 먹을 거야. 그럼 우리부터 먹는다. 나는 세수하고 먹는다고. 우리부터 먹는다고. 나는 세수하고 먹는다고. 아니, 준이는 그냥 먹잖아. 나는 세수하고 먹을 거야. 나는 진짜. 그래, 많이 먹어라. 진짜 죽으셨어요, 어제. 잠이 안 왔어. 어우, 너무 좋아. 지영 라면 얘기해달라는 거야? 둘 중에 더 참는 쪽은 누구인지? 하나, 둘, 셋. 허훈. 그냥 허훈. 두말할 거 없이요, 허훈. 진짜. 허훈 얘기하면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외모는 내가 더 낫다. 둘, 셋. 맞다. 예. 외모는 제가 더 잘생기지 않았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근데 괜찮지 않았나. 그것도 악화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재수없어. 왜 갑자기 아침부터 계란밥이야. 야, 먹어. 아침부터 계란밥이야. 감사하게 먹어. 누가 했어? 내가. 형이 해 주죠? 나 다 해 줘. 형이 계란밥을 한다고? 그럼 형이 이거 다 한 거라고, 아침부터? 어. 어? 맨날 이렇게 아침 먹어. 맨날, 맨날 이렇게 해 줘요. 맨날 아침 이렇게 먹는다고? 진짜. 한 달째 지금 건강을 위해서 먹어. 일 딱 먹고 오전 운동 딱 하고. 우리 루틴이잖아, 맨날. 응. 내가 살다가 또 형이 해 주는 아침밥을 또 먹어보네. 내가 먹어볼게 한번. 어. 그건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텔레로랑스 처음이었어요. 이거 진짜 방송이 아니라 텔레로랑스 처음이었어요. 엄마 외에 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27살을 사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계란밥을 한다고? 응. 나 형이 원래 밥 잘 안 해줘요? 태산에서 처음 먹어. 아 진짜요? 어, 근데 잘 한 거야? 뭐 넣었어? 버터 넣었어? 간장에 참기름. 그렇지. 버터도 안 넣었어? 버터도 안 넣었어? 버터도 안 넣어? 계란밥에 버터만 들어간 계란밥이 어딨어. 그냥 먹지 마. 해 말 좀 제대로 해. 대충 대충 하지 말고. 김이 봐봐. 아, 답답해 진짜. 건강을 위해 사람들은 다 먹어. 주인은 진짜 정확히 내가 알거든? 정확히 몸을 위해서 먹는 거야.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 야, 주인이 밥 한 분 다 먹었잖아 벌써. 아무 말도 없어. 주인은 이 맛 없으면 그냥 먹어주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들어가더라고. 자동적으로 이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해. 요즘엔 그런 시대야. 네? 형은 다 챙기는 데 생각할 수 있어. 응. 근데 받는 입장은. 언제 왔으면 언제 룰을 따라서. 오. 알았어. 이거 밥도 없어. 우리 닭감살은 뭐야? 닭감살 이거. 맛있다 이거. 닭감살. 닭감살이요? 응. 갈비죠, 이거는? 어, 맛있다. 이건 갈비. 뭐야, 이거 뭐야? 맛있지? 어? 닭감살? 옛날에는 아버지는 김치 먹고 땄는데. 김치 먹고 땄는데. 김치 먹고 땄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김치. 어? 형이 잘해줘, 준이야? 엄청 잘해줘. 엄청 잘해줘. 무슨 잘해줘? 형 맞춰줘. 힘든데. 응? 왜요, 왜요? 야, 후배들이 나한테 천사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형 앞에서는. 어, 왜냐. 형 제일 착해요, 하지. 형 제일 착해요. 형 오늘 멋있어, 하지. 내 앞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 야, 형 좀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야, 너는 방송에서 나를 좀 지워내지 마. 나 천사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청문 났는데. 나도 우리 KT에서 되게 좋은 선배야. 야. 내 후배들이 너 때문에 농구 그만뒀대. 너 농구 끓으면 나는 게 없어. 야, 준이야 봐. 준이야, 준이야. 준이야 한번 들어보자. 어? 나와 그 엄청난... 형이 진짜 착하고 좋거든요. 진짜 착하고 좋아요. 착하고 좋긴 한데. 조심조심해야 되지, 항상. 그쵸, 좀 그런... 그쵸, 좀 그런... 형 조심조심. 형 조심조심. 나 어제 밤에 운동하고 새벽에 들어왔거든? 겁나 몰아했어. 밤 새벽에. 야, 새벽에 자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 뭐라 안 하는 사람은 어딨냐?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한 저기서 여기까지만 나오지 않나요? 인기척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지, 인기척을 느끼지. 그러면 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다음 날 뭘 안 해? 네? 아, 다음 날. 아, 조금. 근데 너는 나한테 바로 몰아하거든, 다음 날. 집에서 새벽에. 너니까 몰아하지. 새벽에. 너니까. 형님한테 이렇게 막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형제니까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형제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찐 형제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누구보다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요? 야, 근데 이거 누가 치우냐? 야, 사이클로 한번 해보자. 아침부터 모닝 운동 어때? 아침부터 모닝 운동 어때? 오웠으니까 운동이야, 또. 뭐야, 저 사이클 다 있으니까 사이클로 해서 내기해서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아, 지금 아침밥 먹고 사이클 탄다는데, 지금. 가자. 사이클 선수. 뭐 하는 거야, 또. 사이클 타잖아. 실제로 타야 될 거 아니야. 난 진짜 거의 사이클 선수인데, 타는 게. 운동할 때 타, 웨이 탈 때? 야, 허벅지를 봐봐. 젓가락이야? 젓가락이야. 야, 해라, 빨리. 이게 뭐지? 내 허벅지, 내 엉덩이, 허벅지. 이 자작을 타기 위해 태어난 허벅지야. 3분씩 해가지고 누가 더 멀리가 나. 서울에서 춘천 어때? 응. 서울에서 뭐 어디? 서울에서 춘천 가봐? 춘천 가죠. 서울에서 뭐 어디? 미국까지 가죠? 야, 그놈의 허세는 제발 그만 부리고 빨리 좀 타라. 오케이, 3분간 시작한다, 서울. 아, 조금만 왜 이렇게 급해. 나만의 루틴이 있어. 좀 치워. 야, 선글라스부터 벗고 해. 내 거니까. 뭔 소리야. 야, 내 거 짠 나니까. 야, 선글라스 내 거니까 벗고 하라니까. 선글라스 벗고 하라니까. 잘 봐. 돌발 미션. 켰어. 미션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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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나와봐 좀. 야, 선글라스 벗고 타. 아, 왜? 아, 루틴이야, 사이클 선수들. 아,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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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못하겠어. 운동 제대로 안 했는데 넌 비시즌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미션 나오잖아, 미션 플레이. 아, 사이클 많이 조길네. 저게 같이 달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안 심심하대. 마스크도 안 낄 수 있고. 응. 기아, 기아. 풀가동 해가지고. 바로 잡았죠? 3, 2, 1. 그만. 그만. 2, 3, 0. 2, 3kg. 3분만에 100칼로리를 태운 거야? 웅이 형. 야, 신발 줘. 웅이 형. 형, 무조건 입어야 돼, 진짜. 나와. 아침에 밥 먹고 운동하고. 야, 주니아 시작하자. 밥 먹고 운동하고. 야, 주니아 시작하자. 야, 그것도 같이 살고 후벼라고 또 스트레싱 도와주는 거야. 나는 스태션 안 해주잖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엉덩이를 잘 풀어야지. 야, 갓트 팀이라고 스태션 안 하시냐?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 원주 팀이 아니야. 너무 2대 1인데. 그러네. 시작하자, 형님. 시작할까? 야, 제가 똑같이 누를게. 아까 조금 늦게 눌렀으니까. 오케이. 야, 눌러 그냥, 빨리. 눌러 그냥. 야, 시작한다. 야, 빨리. 눌러, 눌러. 야, 타고 지나 준비해라, 가서. 대게 있냐, 지금 너가 나한테? 지쳤지? 야, 지금 벌써 500이야. 너, 농장에 한 거야. 벌써 이렇게. 야, 뭐야. 야, 뭐야. 야, 내 턱. 내 턱. 내 턱. 내 턱. 내 턱. 나한테 나아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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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탔는데. 이건 웅이 형이 이겼어요. 형이 이겼네요. 오. 이건 DB의 압도적 승리죠, 이거는. 내가 근데 일부러 져줬어, 일부러. 야, 뭘 일부러 져어. 내가 어떻게 또 형 설거지 시키냐. 형, 근데 설거지는 또 형님 여행 가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하고 뒷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이 할게. 아이, 아이, 주의하지 마. 형이 할게, 형이 할게. 아, 씻고 여행 가셔야 되니까. 어. 그래? 설거지만? 그럼 한 번 열심히 해봐. 형이 다 해주고 이러니까. 그치, 그치. 운동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시즌 지금 제대로 안 하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와, 무릉 앞탑. 우리 우리 진짜. 다 하셨어요, 형. 준비 끝. 어때, 형이 패션. KBL의 패션니스터. 화려하네요, 형님. KBL의 패션니스터 아니야, 형이. 디베에서 형 옷 잡는다고 손 안 나. 이게 좀 앞서가는 패션인거죠. 그치. 형님, 나의 패션 어떤? 그냥 꼴뱅이야.